정채현의 비하인드 둘 다 Educate 1UN 2UN 2UN 3 N 2 2 3 4 4 요즘 이건 뭘까요? 계란 쿠키인가? 요즘에 도전을 해보고 있는 새로운 쿠팡 아이템 이미 초점이 다 잡힌 후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만은 오랜만에 공주 공주 평소에 핑크 의상을 많이 입어보기는 했는데 그쵸 순천에서도 핑크색 셔츠 아 근데 또 이렇게 프리프리 프리 이렇게 입는 거를 또 너무 오랜만에 입어서 다리 마사지기는 어떻게 됐어요? 아 아 그건 안 가졌어요 뭐 샀어요? 아 샀죠 언제 산 거예요? 완전 최근에 가진 거죠? 네 올려놓는 거 아 그건 안 샀어요 그건 안 샀어요 그건 안 샀어요 조만간이에요 사실 간식은 안 샀죠 그 마사지기 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어제도 사실 한 번 하다가 너무 빨개져가지고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만 해야겠다 하고 다시 넣어놓고 차나 오늘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진짜 보이면 또 할까봐 아 아 그 RM팀장님이 추천해주신 그때 초콜릿 저 엄청 잘 먹고 다녀요 이거 왜 작은 걸로 샀는지 저 이미 반통이 저게 정말 안 샀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메라가 있으면 또 움직인단 말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듭니다 아주 많이 듭니다 아 아 아 아 좋아 고 나가는 걸로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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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적절히 함유된 음식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완전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이죠 최고의 이거는 다이어트 음식이죠 함드게르 Hungry 이 앱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얼른 한 입 드셔보세요 진짜 먹먹고 그녀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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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셔보세요 이제 숯독숯독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양념을 한거나 사우실에 참 맵나 음! 지점이 어디지? 참 카메라 주면 잘 놀아요 갑니까? 갑니다 에어컨 무슨 말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